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7월 학평 세계사 어떠셨습니까 제발 여러분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수업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좀 평안한 얘기를 제가 정말로 듣고 싶은데요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체적인 연표에 대한 난이도가 확실히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9월 모평이라든가 수능에서 충분히 출제 가능할 만한 그러한 연표를 냈는데 사실은 13번에 인도 관련되어 있는 그 근대사에서 연표 문제는 주요 내용과 얼마든지 결합시켜서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연표였었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의 연표인 8번 문제였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뭐 그렇게 연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각국사도 무난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무난하게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수업 제가 하는 거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결론 강의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탐공부 그러니까 세계사뿐만 아니고요 세계사 말고 다른 또 사탐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한 과목 더 있으니까요 사탐공부는 여름 이후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진짜예요 특히 우리처럼 이 세계사처럼 연도에 좀 기반을 한 이러한 과목 자체는요 초반에 공부했던 것보다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자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꺼화 시키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한번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낯설진 않겠죠 언제나 1번 문제는 단골손님인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 문명에 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두 개 중에 하나 찾아가 봅시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대 가문명에 대해 젖어드는 환상의 여행인데 나일강 크루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에서 바로 아하 이거 무슨 문명입니까? 맞습니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폐쇄적 지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적 종교관이 발달했었다 미라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집트를 돌면 10이 된다고 했었죠 십진법을 바탕으로 발전했었다 그 다음에 태양력이 왔었으며 그리고 당시에는 일종의 포괄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다라는 것 정도 그 정도면 우리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여기 피라미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람세스 이런 단어들로서 얼마든지 이집트임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1번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아마 많이들 보셨죠?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일종의 신전이라고 했었죠? 자 갑골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갑골 문자는 중국 문명인데 중국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7월 정도 왔으니까 좀 더 정확히 가볼까요? 여러분 대학 가시면 반드시 무슨 음식 드시라고 했었죠? 철, 갑, 상어 요리 철, 갑, 상어 요리 꼭 드시라고 했었죠? 중국 문명 중에서도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3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함무라비 법전도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되겠고요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작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라파의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인도 문명 하셔도 틀리지 않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인도 나라인데 이쪽에 있는 게 인더스강이고 이쪽에 있는 게 겐지스강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하라파라든가 모헨조다로 같은 것들은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적으로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집트 문명에 대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가봅시다 밑줄 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요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의 침략으로 헬라네스가 노예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는 원래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의 연맹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헬라네 후손이야 라는 본인들을 뭐라고 칭한다고 했었죠? 헬라네스라고 칭한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였었고 또 하나의 도시가 스파르타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아하 이건 그럼 누가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공격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린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 급해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테네의 전령사 피리피데스요 우리는 기꺼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헬라스를 지킬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 힘 한번 합쳐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연맹체가 그들을 막아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화 300에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전투라든가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게 3차였었고요 2차 때는 대표적인 게 마라톤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인데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오랜만에 부르네요 혹시 그 노래 기억나십니까? 솔페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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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았습니까? 솔페클페 우리 제 그리스 송 있잖아요 솔페클페 기억나시죠? 특히 아테네에는 주요 인물이 4명입니다 솔론 페이시스타라토스 클라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업적은 우리 당연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클라이스테네스는 민주정치가 뭔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 도가 부족해라고 말씀드렸고요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민주정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완성했으니까 추수해야 되겠죠? 모두 추수해 기억나시죠? 그래서 클라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부족제 개편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모든 성인 시민 남자가의 민회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민주가 행해지는 민주정치의 완성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추첨제라든가 수당제가 등장했었다 인물로 물어보면 이걸로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형태가 나온다면 두 개의 전쟁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에 있는 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동맹이 뜬다고 했었죠?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델로스 동맹을 바탕으로 전행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동맹이 등장합니다 우린 그것을 페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고요 그들끼리의 대결 이것을 우리는 페리클레스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페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전쟁은 이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이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물 물어보면 이 두 인물 중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오면 이 두 전쟁 중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랑 스파르타랑 싸고 있었다니까 페르시아랑 싸고 있다라니까 당연히 이 전쟁이겠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라티푼디움이 확산되었다 라티푼디움의 확산은 어디와 관련된 것이냐면 로마 제국과 관련된 것이죠 특히 포에니 전쟁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농장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요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걸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세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해 줘 가셔야 됩니다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당연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솔론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솔론은 한참 앞입니다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었던 건 알렉산드로스 황제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은 기원 이후의 로마가 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후에 로마의 평화시대 이후 군인 황제 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2번 우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정답은 델로스 동맹의 결성이었었다 그 이후 델로스 동맹의 안정적인 경제적 불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치를 완성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건 결과적으로 페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전쟁이라는 그 전쟁은 일종의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보세요 어? 여기 뭐 장화빨을 우리가 닮았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 로마가 나와있고 이탈리아 반도가 나와있고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약 70여 명의 검투자들과 함께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하여 일으킨 반란이다 이들은 베스비오 산에서 세력을 키운 후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오가며 로마군을 대파하여 로마를 혼란에 빠뜨렸으나 크라수스와 폼페이오스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라고 이것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BC 73년에서 71년까지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지 말고요 일단 내용을 살짝 설명드릴게요 카푸아에서 시작됐는데 이들이 지금의 나폴리랑 소렌토 사이에 있는 베스비오 산 예전에 화산도 터졌던 데죠 여기로 이제 모여들었다는 소문들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고향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땅이죠 프랑스로 가자 하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그런데 거의 알프스를 넘기 직전까지 갔다가 야 근데 우리가 넘어가서 뭐해? 우리가 다 없는데? 차라리 내려와서 시칠리아 섬으로 가자 그래갖고 다시 한번 쭉 내려와서 시칠리를 건너려다가 결과적으로 못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언저리에서 크라수스한테 지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의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걸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표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크라수스와 폼페이오스죠 뭐 크라수스 폼페이오스 여러분 제 강의 노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뭐죠? 1차 3도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로마라는 나라는요 기원전 8세경에 등장했어요 뭐 753년 4월 21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 뒤에 아마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원전 8세경입니다 만들어졌고 초반에는 막 그냥 심없이 좀 있다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들의 서민권의 시민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표법이에요 이거 450년인데 BC 450년인데 그냥 뭐 이 연도까지는 뭐 어쩌로 외울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시민권이 발전합니다 뭐 리키니우스법 포르테니우스법 쭉쭉쭉 발전해요 자 그러다가 로마 카르타고 전쟁입니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 연도까지는 아마 여러분 모르셔도 될 거예요 기원전 264년에서 146년까지 있었어요 한 100여 년쯤 넘게 100년 내내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카르타고와 로마 중에서 로마가 이기고 카르타고가 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라디푼디움이라고 하죠 라디푼디움 뭐 유력자들이 대농장을 하게 되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몰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몰락을 부르지면서 나왔었던 게 뭐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이 농지법 제정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로마를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다냐면 이 그 그라쿠스 이 뭐냐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얻었던 인물이 크라수스예요 당시 로마에 가장 부유했다라는 인물인 그리고 폼페이오스입니다 크라수스가 거의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다 진압했는데 나머지 잔당들은 폼페이오스가 진압하죠 이 두 명보다 조금 나이가 어렸던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이사릅니다 카이사르는 그 이후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또 세력을 키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게 크라수스, 폼페이오스, 카이사르의 1차 삼두정치예요 카이사르가 이, 크라수스는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그 이후에 죽고요 폼페이오스와의 전쟁 가운데서 카이사르가 이기고 폼페이오스가 지져 그러면서 권력을 얻는 듯 했으나 암살당하면서 또 한 번의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에 빠진 이후에 2차 삼두정치가 있습니다 2차 삼두정치 기억나십니까? 레피두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노스 여기 자음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부드러운 단어들이죠 리을, 이응들이니까 그 과정과 해서 옥타비아노스가 안토니우스로 꺾었던 게 악티움 회전이요 악티움 회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3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 권력을 얻으면서 사실상의 황제처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이 기원후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의 팍스 로마나라는 200년 전간의 평화시대도 있었지만 군인 황제 시대에 빠졌었고요 4세기에 들어오면서 기원 이후죠 4세기에 들어오면서 콘스탄티누스라는 아주 훌륭한 황제가 등장했었고요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번 문제는 정답 우리 3번 쉽게 갔지만 이 인물 정도는 연도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여기로 천도했던 게 기원전 330년인데 이거 이전에 역사적 사건 두 개가 더 있어요 313년에 뭐가 있었죠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칭량이 있었고요 325년엔 당시에 기독교 분파에서 여러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했었던 3의 일체설로 정리했었던 니케아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30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 요게 요렇게 연도상으로 온다라는 거 혹시라도 나온다라면 아마 이 연도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제가 한번 좀 약간 깊이 있게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 찾아가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4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밑줄친 이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영국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방지기 방적기 방지기 방적기만 보더라도 산업혁명 시대구나 우린 알 수 있을 겁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실업의 위기에 처한 영국 노동자들이 일으킨 이 운동 기계를 막 파괴하고 있네요 이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도 하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하죠 모상교수입니다 운동의 명칭은 정체불명의 지도자인 네드러드가의 이름을 따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러다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요 운동이라고 하는 요 운동은 무슨 운동일까요? 이건 뭐 러다이트 운동이고 요 시기의 영국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당시에 충분한 노동력 이런 것이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게 산업혁명이죠 삼포제 경작 방식이 도입되었다 요것은 여러분 뭐 중국 유럽의 중세 시대가 되겠고요 도시 상인들로 구성된 길드가 등장했었던 것도 산업혁명 간의 시기적으로 넘은 차이가 있죠 와트의 증기기간이 동력원으로 이용되었다 어렵지 않게 3번 찾아갈 수 있겠고요 4번입니다 도시들의 상호 교역을 위한 한자동맹이 결성되었던 건 당시에 이제 중세말 상업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주로 독일 북부지역 일대에서 만들어졌던 게 한자동맹이죠 아메리카에 은이 대량 유입되어 가격 혁명이 일어났었던 건 대항해 이후에 등장했었던 것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봅시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의 중국 정복에 협력한 5 3개 등 3명의 장수는 그 공적으로 번왕의 지위를 받았다 번왕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세 때 일종의 영주예요 자신들의 독자적인 땅을 3개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합쳐서 3번이라고 하죠 그 번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3번 세력이 확대되자 황제는 번의 폐지를 명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5 3개 등을 3번 세력이 난을 일으켰는데요 황제는 이들의 반란을 모조리 진압하고 체제 안정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황제 누구겠습니까 중국 역사상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로 추앙받는 누굽니까 강희재입니다 뭐 평가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라고 아주 극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 강희재 같은 경우는 뭐니뭐니 해도 이제 청나라 초기 때 혼란에 빠져 있었던 3번의 난 진압이라든가 지금의 대만 타이완 지역이죠 당시에 정시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타이완도 정벌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력을 점점점점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어디랑 부딪혔냐면 러시아랑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선 획정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강희재와 함께 그 다음 황제였었던 옹정제가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옹정제 뭐 저기 보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군기처 설치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 말고 또 한 번 러시아랑 국경선 조약을 맺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흐타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지정은제를 확립했던 지정은제가 되게 장기간에 하면서 이 체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완성되는데 시작은 강의제가 있었고 그것을 완성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그 제도를 완성했던 인물은 옹정제가 되겠습니다 고거까지 대의강미록이라는 책도 저술했던 인물이 옹정제 때입니다 이 두 명은 반드시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남성을 멸망시켰던 것은 청이 아니라 어딥니까 원이죠 군기처를 설치했던 건 청은 맞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청나라의 옹정제입니다 보통 여러분 중국사는요 왕조별로만 딱딱 해두면 그냥 왕조별로만 정리해두시면 문제 대부분 풀리는데요 최근에는요 강의제랑 옹정제 문제를 구분하는 걸 종종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였다 고구려 원정 단행했던 건 수나라 아니면 당나라 정도가 해당되겠고요 정화의 항해를 추진하였다 정화하면 명나라인데 명나라 중에서도 누구죠? 맞습니다 영낙제입니다 5번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맞죠? 이건 어디와? 그렇죠 러시아와 이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러시아의 군주는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 신법이 시행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주도한 신법에 대한 반대상소가 빗발치고 있어 짐은 애초에 청면법이 백성에게 이롭다 생각했는데 이처럼 해야기도 하고 있을지는 몰랐어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폐지를 논하신다면 사직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이 누구죠? 왕 안석이고요 왕 안석은 당시에 송나라 같은 경우는 송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력 문치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고요 이 약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괴롭혀요 그걸 뭘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돈으로 해결합니다 세폐 진출이 지출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국가의 재정은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왕 안석의 신법이라는 신법이라는 그 신법 안에는 청면법도 들어가고요 시혁법, 모혁법, 보가법, 보마법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실시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약화된 군사력 때문에 나왔겠죠 5호가 화북 지방을 점령했었다 이건 뭐 5호가 나으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같고요 교초남발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초원을 달리는 몽골인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몽골 내지는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출병으로 군비 지출이 늘어났던 건 명나라가 되겠고요 이 서하등과의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던 게 송나라입니다 송나라가 딱 제압해버렸으면 상관없었지만 사실은 당시 이민족들한테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딱 한마디예요 얼마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결과적으로 그 주는 걸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세폐 특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송나라는 시옷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옷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지배층은 과거에 의해서 등장했던 인물들 누구? 사대부 그 다음에 이때 등장했었던 학문 무슨 학문? 성리학 이때 새롭게 등장했었던 경제적인 계층 누가 있다고 그랬죠? 형 세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서민문화가 발달했던 이 시대가 다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뭐가 들어가나요? 세폐 사대부 성리학 형세호 서민문화 발달 전부 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송나라 때 중요했던 화폐 뭐라고 했었죠? 최근에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던 송회교 씨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송나라 땐 회자 교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걸로 물어봤지만 보통 송나라 나오면 이런 걸로 물어봅니다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사고전서 간행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이 단행되었던 것은 청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당연히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7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땡땡땡 전쟁 독일 내의 구교와 신교의 대립으로 나타났답니다 독일 내의 구교와 신교 보헤미아 신도교의 반란과 페르디나트의 2세의 신교도 탄압이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가담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모습도 있게 되었었던 바로 이 전쟁 뭐죠? 30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30년 전쟁의 연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9월 모편이라든가 수능에서 충분히 보실 가능성이 높은 전쟁입니다 이거 언제냐면 1618년에서 30년 지나니까 언제죠? 1648년입니다 특히 이 1648년도가 중요해요 왜요? 이 30년 전쟁을 종지부 찍었던 조약이 안에 등장했거든요 우린 그 조약을 뭐라고 합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럽 내에서 내지는 어떤 역사가들은요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뽑겠대요 이거 왜요? 이것으로 인해서 신교도의 신앙의 자유가 특히 독일 내에서 루터판은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해에 의해서 이미 인정받았었는데 독일 내에서 또 다른 신교도의 대표적인 파도 누구죠? 칼뱅파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또 결과도 있었던 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답은 이렇게 보면 5번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연도 30년 전쟁을 주고 이 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오른 것은 역사적 사건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연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평과 수능 대비를 위해서 좀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성립 예수의 성립은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제가 써드리긴 할 텐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막판 가다 보면 좀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연표 특강 이번에 거의 다 찍었거든요 혹시라도 연표 특강 좀 필요한 친구들은 꼭 마지막 준비하면서 이번에 또 강의 노트도 제가 새롭게 제작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성립은 1540년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게 1517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막 각지에서 신교도가 늘어나니까 당시에 구교도 특히 로요라라는 사람이 어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대응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나왔던 게 예수의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낭트칭령 앙리사색 때 있었고요 1598년입니다 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은 참 외우기 편하다고 그랬죠 1 1 2 2 그렇죠 성직자 인명권이 이제는 누구한테 완전히 교황한테 갔던 게 바로 보름스 협약이 되겠고요 아우크스 브루크와이 이거 정말 쉽습니다 1 5 5 5 1555년에 독일 내에서 루터파가 인정받았던 것이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칼뱅파의 신앙의 자유가 완전하게 허용이 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는 유럽 내에서는 신교와 구교 간의 대립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7번 문제 특히 30년 전쟁 제가 볼 때는 올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로 가봅시다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번 7월 학평에서 나름의 연표에 대한 문제가 아마 8번으로 내셨던 것 같아요 출제자들께서는 한번 볼게요 독일 내에 국가들이 동맹국 간의 관세를 없애고 자유통상과 화폐 도량형 등의 통일을 위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연표 특강 안 가더라도요 제 본 강의 필기노트 마법 필기노트에도 있습니다 1834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프로이센이 비렐림 1세가 베르사유 궁전 가장 화려하다는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였던 거 이거 언제입니까 1871년이잖아요 이게 프랑스 역사상 가장 아주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에서 나 이렇게 찾는 건데 제가 이 문제가 연표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이유는 뭐냐 하면요 보통 연표 문제가 어려우려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게 이거랑 전혀 연관 간 데가 없이 그냥 연도를 외우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쉽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1번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신성로마 제국 누가 해체시키죠 나폴레옹이 19세기 초에 해체시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시겠으면 그냥 연도를 그냥 외우셔도 돼요 1806년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19년이에요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추진하였다 어떻게 독일이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있잖아요 이건 아마 연도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1862년입니다 솔직히 그 연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비스마르크가 등장했던 건 우린 다 알지 그 힘으로 결과적으로는 독일 제국이 수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찾아가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연표 문제 중에서는 좀 쉬웠던 문제라고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으로 모로코 사건이 발생했다 모로코 사건 언제죠 여러분 1905년 1차 있었고 1911년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신성 동맹을 결성했다 신성 동맹은 뭐라고 했습니까 빈 체제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동맹이 신성 동맹이라고 했어 그럼 빈 체제 언제 등장했어요 1815년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로 가봅시다 9번입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사신문 공포의 기마병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다 초원의 패자가 된 가 제국의 서방원정은 칭기직한 사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바투가 지휘하는 원정군은 3년도 채 안 되어 모스크바 공국을 점령하였고 이에 부다페스트 인근의 모희평원에서 헝가리군을 괴멸시켰다 그들은 서방원정을 그들이 서방원정은 유럽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녀석이 있잖아요 칭기스칸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거든요 뭐라고 남겼는지 아세요? 아들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위협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말을 타고 1년을 달려서 갈 정도의 땅을 너네한테 물려준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너네 영토가 어디냐면 걸어서 1년도 아니고 말을 타고 1년이야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짜 대단하지 않고 그럴 수만한 게 이쪽에서는 한반도이고요 저쪽으로는 어디야? 여기 여러분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지금 비행기 타고 와도 10시간 넘게 되는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주니까 진짜로 말할 필요 없죠 대박이었던 바로 그 제국 무슨 제국입니까?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 제국 하셔도 되고요 제국이 일어났으니까 몽골 제국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나라로 푸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갑제를 시행하였다 이갑제 어디죠? 명나라입니다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몽골 특히 칭기스칸이 자신의 군사조직을 바탕으로 했던 게 천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정답 2번이고요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만리장성 축조 어디죠? 진나라의 시황제가 되겠고요 안사의 난으로 쇠타였다 안사의 난 나오면 어떤 나라 있습니까? 당나라 있습니다 당나라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는 안사의 난 도 있고요 당나라 말기 때 9세기 말에 있었던 대표적인 난 하나 더 황소의 난 도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5번 만한 병용제를 실시하였다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에서 가능했겠죠? 어떤 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세계사에서 중국사 문제는요 이렇게 그냥 나라별로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준비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잡았더니 프랑스 여행 3일째 오늘은 17세기 마로크 건축 양식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찾았대요 궁전의 상판에서 벽면의 못 하나까지 모두 장식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졌다라고 한다 정말 멋진데 누가 건축한 거야? 스스로 태양왕이라고 한 가의 명령으로 건축되었다고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왕 누구겠습니까?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절대군주였었고요 본인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했었던 루이 14세 특히 루이 14세의 가장 경제적인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콜베르라는 인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절대왕정 시대인데요 보통 절대왕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이 14세 있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데제 그 다음에 지금의 독일이죠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히 2세 같은 주요 인물들 꼭 주요 업적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1번입니다 레판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레판토 해전은 일단 누가 이긴 것이죠? 스페인과 교황의 연합부대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죠 연합부대를 이끌었었고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 누구겠습니까?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데카프리스트의 난을 진압하였다 여러분 이 데카프리스트의 난은 이번 6월 모평에도 등장했었죠 이거 언제죠? 1825년이에요 절대왕정이랑은 좀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적인 운동에 나왔었던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스페인의 에스파냐에 무적한 대를 격파했었던 건 영국의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죠 나는 누구와 결혼했다? 영국과 결혼했다 그래서 특히 무적함대를 격파했던 해가요 1588년이에요 그리고 1600년에 정확히 뭘 만들죠? 동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그러니까 16세기 말, 17세기 초까지 영국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4번입니다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임을 심부름꾼임을 자처한 인물은 누구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대왕이 되겠습니다 프리드리 2세에 나오면 어떤 궁전도 건설했었죠? 상수시 건설도 건설했던 인물이 되겠죠 5번입니다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로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1번입니다 절반 왔네요 조금 더 힘내봅시다 밑줄 친 황제가 제위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흉노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이 말했다 월지국은 옛날에 둔황과 칠햇난 산 사이에 있으면서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흉노의 무특선우가 공격하여 깨트렸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러자 나머지 무리들이 멀리 도망치면서 흉노를 원망하였으니 이들과 함께 흉노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에 황제는 월지국과 통할 수 있도록 사자 여기서는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고요 보내는 그런 사절단을 얘기합니다 사자로 갈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한중 사람 장건이 여기에 지원하였다 아하 장건 나오는 순간 장건 나오면 비단길 개척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바로 이 인물은 한나라의 무죄가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칠대 황제였었고요 그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전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영원한 숙제였던 흉노를 북쪽으로 밀어 올렸고요 그리고 당시 중국의 동쪽에는 우리나라가 있었죠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을 멸망하고 4개 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남쪽으로도 내려갔습니다 남월을 멸망시키고 9개 군을 설치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이 흉노를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했다? 장건을 서쪽에 파견을 하죠 그래서 월지 애들 이 흉노들 이름만 들면 네가 갈린대 네가 빨리 가서 이것 좀 잘 하고 와 라고 해서 쭉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월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갔다 왔던 길이 확인되면서 이때부터 무슨 길이 열리게 되었었다? 실크로드 그렇죠? 비단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이렇게 많이 영토라든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가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통제 경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소금과 철의 전매제입니다 소금철의 전매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책으로 균수 평준법 그 다음에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개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물어보면 이걸로 물어봅니다 이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면 소금철 전매하였다 정답 2번 이렇게 찾아갈 것이고요 자금성이 축조되었다 자금성은 명나라의 영낙제가 만들었었죠 분서 갱류가 단행되었던 건 진나라의 시황제가 되겠고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던 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말기 때 윙강 석굴이 조성되었던 건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서 북조에서 주로 행해졌었는데 제가 하나 좀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한나라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 한나라는 히읗이 중요합니다 히읗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한무제는 물어봤으니까 그냥 한무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가서 소금과 철의 전매제로 나왔는데 보통 한나라는 물어볼 때는 히읗이 중요합니다 히읗이 자 한나라의 지배층은 누구죠 지방을 자기 세력 근거지를 하고 있었던 다시 쓰겠습니다 호족입니다 호족입니다 자 그들은 관리를 등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서 추천하는 제도를 가져간다고 그랬죠 샹걸이선제입니다 샹걸이선제 그리고 그들의 책 중에 한서라는 책도 있다고 그랬죠 역사 책 중에 그리고 그들의 당시에 유학의 흐름 중에서는 훈고학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더 가볼까요 그들을 괴롭혔었던 이민족 누가 있습니까 흉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라 말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난 뭐가 있습니까 황건적의 난 여기 전부 다 뭐가 들어가죠 여기 전부 다 뭐가 들어가죠 호족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오랜만에 문화파트 문제가 나왔군요 자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도 보이십니까 시칠리아 섬이고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여기 이제 발칸 반도 끝에 여기 그리스구요 요쪽은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는 바로 그 딱 그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는 요 땅이 어디죠 지금의 이스탄불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는 바로 그 그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지역적으로 보자면 이스탄불이구요 지금의 이스탄불이구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비잔티움 제국 건축 기술의 백미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대한 돔과 첨탑 그리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벽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건축의 절묘한 공존이라고 나와있구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함께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게 경의를 표한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세 개라고 했습니다 시험문제 나오면 뭐 있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뭐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다시 한번 다시 차지했었던 인물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구요 하나 더 그렇죠 성소피아 성당 요 3개입니다 요 보통 3개로 언제나 시험문제 나옵니다 자 성소피아 성당 찾을 때 여러분 그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종교적 시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미너렛 미나렛트라고도 하고요 미너렛이라고도 하는 요게 성소피아 네 글자죠 성소피아 요 미너렛도 4개입니다 성소피아 요렇게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성소피아 나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 1번입니다 선생님 진짜 이걸 갖다 어떻게 나와요 이건 여기에서 문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17세기에 만들어진 이슬람 건축물이 하나 더 있어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고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 건너편에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너렛이요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근데 술탄 아흐메드 요소잖아요 성소피아 요렇게 하면 내자죠 고렇게 찾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입니다 12번은 고딩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사르트르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3번 아 전 이거 직접 보고 왔죠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축물 보면서 우와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진시황릉 갔을 때도 우와 이건 아니었어 병마연경 갔을 때도 근데 성소피아 성당 제가 3년 전에 보고 왔는데 보는 순간 그냥 압도 됐어요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전 사실 인도 여행이 개인적으로 음식도 잘 안 맞고 좀 되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다 그냥 충분히 보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신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타지마할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였었던 샤자하니 자신의 아내 사랑했던 아내 옴타지마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여줬었던 바로 그 실제로 상당합니다 타지마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4번은 뭐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되겠고요 5번은요 창도 작고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육중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인 피사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거 보통 물어보면 사진상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나오면 사실 이거는 조금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되게 쉬운 파트거든요 그런데 종종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전체 다 해봤자 열 개 안 넘어 열 개 안 넘어 정말이에요 열 개 안 넘어 그리고 제가 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거 이상 절대 안 나와요 왜? 제가 교과서에 있는 자료는 다 보여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 나 모르겠는데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에서 한 서너 개 정도만 더 나오는 정도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분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뭐라고 쓰는 거 안 나오잖아 이거 어느 시대 거 이거였지? 이거였지? 정도만 구분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수능 대비입니다 우리는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 대비니까 꼭 수능 대비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3번 한번 가볼게요 13번도 여러분 연표 문제인데요 쉬웠어요 왜 그랬냐 선생님 저는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도사에서 근현대사 파트가 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쉬었냐고 하냐면 제 강의 노트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885년에 시작되었었던 인도 국민회의예요 그 흐름과 벵골 분할령 그것에 따른 콜카타 회의가 제 강의 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 강의 노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파트를 공부할 때 그런 흐름으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표 문제 중에서는 좀 어렵진 않았었다 이번 7월 학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대형제국은 인도국... 제가 아까 영국 국민회의라고 했는데 영국 국민회의가 아니라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인도 국민에게 질서를 부여했고 철도를 부설해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서양 교육이라는 큰 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인도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은 영국 통치가 확대되어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도 국민회의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 갑신정변 1년 뒤인 1885년입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이죠 그 점이 만들어졌고요 원래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지식인들을 약간 회유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친영 영국이 우리의 친일파 육성하듯이 그런 단체였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벵골을 분할하려는 영이 1905년에 발표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도 사람들이 자각하게 돼요 영국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그런 민족적 힘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콜카타 대회예요 한번 볼게요 스와데시는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외국인에게 봉급을 줌으로써 인도의 빈곤을 초래한 채 인도의 영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무역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1906년에 있었던 06년에 있었던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 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벵골 분할령이 우리의 을사조약 같은 해에 있었거든요 1905년에 한번 볼게요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 이 정도 연도는 한번 가볼까요? 세포이 항쟁은 1857년에 있었고요 58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선 인도통치개선법에 의해서 그게 끝나게 되죠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간접 통치하던 방식을 영국의 인도 직접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플라시 전투는요 여기서부터 100년 전에 있었어요 1757년에 있었습니다 이거 연도 여러분 처음 다 안 외워지면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인도통치개선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이 세포이 항쟁이 끝나던 해인 1858년이 되겠고요 4번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벵골 분할령이 1905년 우리 을사조약이 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었고요 바로 이게 나오게 되자 이 인도 국민회의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전국에 인도 전국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한번 모여봐라고 하고 콜카타 대회가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1911년에 벵골 분할령이 철회되죠 그 흐름까지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시작되었던 건 정확히 몇 년으로 뽑기는 좀 애매합니다 19세기 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가나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근히 좀 어려웠다라면 제가 볼 때는 14번 정도가 살짝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 국왕이 되었다 국교회를 강요하고 과세 문제로 의회와 대립하던 중 스코르트랜드 반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가혁명으로 폐위되었던 인물 제임스 1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영국 혁명 나오면 제가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 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라고 하고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맨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찰스 1세 때 있었던 게 청교도 혁명이고 이 청교도 혁명 가운데서 있었던 게 뭐라고 그랬죠? 권리 청원 그리고 제임스 2세 내쫓고 나서 그의 딸이는 메리와 윌리엄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를 내쫓는 과정이 피를 보지 않고 혁명을 봤다고 해서 와 우리 완전 명예스럽게 됐어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했었고 명예혁명 바로 그 다음 해인 뭐가 나오게 됐었다? 권리장전이 나오게 되었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예요? 경찰 청장님 경찰 청장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청교도 혁명은 권리청원 그 다음 명예혁명은 권리장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혁명은 청교도 혁명이고요 여기서 나온다면 권리청원이 나올 것입니다 혁명으로 폐의된 국왕들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샤를 10세의 보수 반동 정치에 대한 파리 시민의 봉기로 국왕이 되었다 그러나 상고권 확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막으려다 나 혁명으로 폐의되었던 인물이 바로 루이 필리프인데 이 문제가 약간 트릭을 줬던 게 뭐냐면 보통 샤를 10세가 나오면 샤를 10세 나오고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었구나 이건 뭐냐면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을 생각해요 그가 왕이 되었던 건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가 폐의되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죠?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2월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 좀 트릭이 있었어요 그거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1번입니다 가는 권리 장전이 승인되었던 게 아니라 권리 청원이 승인되었었다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게 옳지 않네요 정답 1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 크로멜이 있기는 의외파가 승리했었고요 그래서 찰스의 시대를 처형한 다음에 크로멜이 그렇게 긴 기간 아니지만 공화제를 공화정을 잠깐 실시하기도 하죠 나입니다 자유주의 운동의 확산을 초리했던 게 1948년 2월 혁명이 되겠고요 프랑스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성장했었던 노동자들의 선거권 강화 운동이 결과적으로 이 2월 혁명으로 이어졌거든요 가난은 공화정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힘들었던 이유는 이쪽에 있었던 영국 혁명 영국 혁명의 내용과 19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2월 혁명이 같이 연관되면서 이게 연도적으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조금은 어?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만 확실하면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밑줄 친 이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네덜란드 상관장은 정기적으로 일행을 이끌고 이 막부 쇼군을 아련하였다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유일하게 네덜란드랑 서양 중에서 네덜란드랑만 교류했던 막부 어디죠? 에도 막부입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 일본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유성환 너 노래 좀 해 어? 나 노래해 막 노래했더니 야 난 역시 가 무가 뛰어난 애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가면 돼요 그래서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가마쿠라막부 무로마치막부 에도막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각각의 딱딱 떨어져요 한번 가볼까요? 견당사를 폐지하였다 어디죠? 헤이안시대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나라시대 아닙니까? 폐번치현을 단행했던 건 에도 막부가 무너졌던 바로 그 사건 뭐죠? 1868년도에 메이지유신이죠? 메이지유신 때 참고로 폐번치현이 단행되었던 건 1871년에 단행되었습니다 삼킨고타이제가 실시되었던 게 바로 에도 막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삼킨고타이제도가 실시되었던 이유는 에도 막부 땐 막번체제라는 체제가 유지되었었고 그래서 삼킨고타이제도 실시했더니 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하면서 존인이 성장했었고 그들이 문화적 창의로서 즐기기도 했었으며 에도 막부 땐 유일하게 서양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그들의 학문을 전파받았으니 그 학문을 난학이라고 한다 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명과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다 기억나십니까?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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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무로마치, 감합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행해졌었던 일종의 제한 무역 형태는 감합 무형이다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음? 미음? 미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명, 무로마치, 감합이 딱딱 떨어집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네요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주요 참가국의 주장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국제연맹을 결성하여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윌슨이 얘기하고 있군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총리는요 가는 알자스 로렌 지방에 대한 모든 이익과 권리를 지체 없이 프랑스에 반환해야 된대요 프랑스와 국경을 부딪히고 있었고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왔었던 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 국제연맹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는 어딜까요? 당연히 독일입니다 독일로부터 1차 세계대전 뒤에 알자스 로렌 땅을 받게 되죠 당시에 영국 총리는요 가는 해외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며 전쟁의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는 어디요? 독일 이건 찾았습니다 가 독일 찾았으면 나머지는 쉬웠어요 이건 뭐 찾는 거라고요? 독일 찾는 것입니다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여러분 대서양 헌장은요 1941년도에 발표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고 이거는 어떤 나라요? 미국과 영국이 해당되겠고요 파쇼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영국은 종단 정책을 했었고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로 만났겠죠 그래서 그 만났던 사건이 바로 파쇼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랑 파쇼다에서 부딪혔던 건 영국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영국 러시아와 삼국 협상 체제를 형성했던 건 러시아죠 4번입니다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하며 해외 팽창을 시도했다 범슬라브주의는 대표적인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든가 세르비아라든가 그들이 그렇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범게르만주의가 되겠죠 5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와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이 혹시 조약 기억하십니까? 러시아에서 1917년에 3월 혁명 터졌다가도 계속 전장하니까 또 한 번 레닌에 의해서 또 한 번 혁명이 터지잖아요 11월 혁명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1918년 초에 맺어졌었던 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조약이 바로 이 강화 조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독일과 러시아가 체결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아마도 17번 문제가 알고 있는 학생은 너무나 쉬웠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한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강의 필기노트엔 각국사 특히 거기서 마지막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란이에요 이란 여기 테헤란 테헤란이라고 보이시죠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침략해 왔었고 남쪽에서는 영국이 영국 세력이 침략해 오게 되는데요 가왕조는 18세기 말 이란 지역에 번영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 동남부 지역을 영국에게 북부를 러시아에게 점령당하는 등 외세의 침략으로 쇠퇴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지역 한번 볼까요 탄지마트가 추진되었다 탄지마트는 오스만이죠 와하비 운동이 일어났다 와하비 운동은 뭐냐면 원래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되면서 이 아랍의 대부분의 지역이 원래 오스만 제국 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9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아랍 사람들, 인종적으로 좀 다르죠 아랍 사람들의 민족적인 종교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민족적인 움직임을 나왔던 게 와하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오히려 아랍의 민족 운동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이 운동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의화단 운동이 발생했던 것은 중국이고요 청년 트리크당이 결성되었던 것도 오스만입니다 담배 불매 운동 이란과 관련돼서 물어볼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제가 담배 관련된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또 나올 땐 이란이 또 나온다 라면 뭐 그럼 다른 걸로 물어볼까 다른 걸로 물어볼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담배 불매 운동으로 했던 나라는 이란이고 이란을 침략해 왔던 나라는 북쪽에서는 어샤, 남쪽에서는 영국 세력 그 정도만 찾으시면 돼요 이란은 교과서에 그거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 필기 노트에 다 올려드렸어요 다 나왔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입니다 밑줄 친 혁명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창봉기 기념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기념관은 1911년 10월 10일 외국이도 쉽네요 일어났던 우창봉기 100주년을 기념해 201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창봉기는 청왕조의 철도 구교화에 반대하며 발생한 것으로 청왕조를 무너뜨린 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혁명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해혁명이 되겠고요 이 신해혁명으로 인해서 중화민국이 1912년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정답은 뭡니까 당연히 정답 1번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겠고요 2번입니다 광서신정이 단행되었다 광서신정은 의화단운동의 실패로 끝났던 게 바로 신축조약 아닙니까 신축조약 이후 보수파들에 의해서 와 우리 이러다 진짜 망하게 했는데 우리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보수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게 바로 광서신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무운동이 추진되었다 양무운동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861년부터 청일전쟁이 끝났던 시모노세키조약 그 언저리까지를 양무운동이라고 하죠 신의혁명과 관계없겠고요 입헌군주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신의혁명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입니다 입헌군주와 공화제가 뭐가 다른 겁니까 공화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공화국 공화제잖아요 왕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통령을 뽑잖아요 이때 대통령 당시 중국에서는 대총통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입헌군주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입헌군주예요 군주가 있어요 일본의 일왕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천왕 있잖아요 영국에도 정치적 실권 없지만 여왕 왕이 있잖아요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권은 없어요 모든 정치는 의회의에서 돌아갔던 게 입헌군주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왕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법자강운동이 시작되었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파트 나오면 제가 하나 더 정리해 드릴 게 있어요 옆으로 살짝 오셔서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일단 대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태평천국운동이 있고요 태평천국운동이 있고 양무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법자강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화단운동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 이 위에는 주요 인물 그게 나왔었던 주장 및 구호 이것만 구분해 두시면 여기 파트만 나와도 얼마든지 우리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죠 태평천국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있죠 홍수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태평천국운동의 구호 뭐였었죠 멸 만 흥 한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누구요 중국번 이홍장 같은 인물이 여기 이제 해당되겠고요 양무운동의 구호 내지는 주장 뭐죠 중 채 서 용 중국 것을 본체라고 해서 서양 것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겠죠 변법자강운동에는 칸유웨이라든가 량치차우 인물들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구호는 따로 없는데 일본의 무엇을 모방하는 것이죠 메이지 유신을 죄송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따라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게 대표적인 게 변법자강이죠 자 의화돈운동 같은 경우는 인물이 특별히 나오진 않습니다 교과서나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근데 이때 그 나왔었던 그 구호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멸만 흥하니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라는 게 태평천국이라면 의화단에서는 부청멸양 청조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막아내자 라는 게 바로 이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은 누구에서 진압되고요 진국번이라든가 이용장으로 대표되는 한인관리층에 의해서 진압되었었고 양모운동은 왜 끝나죠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끝납니다 시모노시키 조약으로 끝나게 되고요 변법자강운동은 중국 내부의 보수파들의 반발에 의해서 백일 만에 끝나게 되고 의화단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죠 신축조약이라는 1901년에 신축조약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다라는 거 중국의 근현대사가 나온다라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웬만한 문제 우리 여러분 얼마든지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로 와봅시다 19번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751년 아랍계의 가왕조는 중앙아시아의 탈라스 지역에서 트리크계와 동맹을 맺고 그 지역의 거주민과 힘을 합해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대요 이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의 트리크 민족들은 이슬람계를 수용하게 되었었고 불교 문화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점차 이슬람 문화권으로 바꾸어갔다 정말로 세계 역사를 바꿔놨던 어마어마한 전투가 바로 탈라스 전투가 되겠죠 탈라스 나오는 순간 가왕조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왕조죠?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이전엔 여러분 무슨 왕조였었죠? 우마이아 왕조 제가 요게 특히 이 각국사를 좀 약간 공부를 덜한 친구들은 일단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던 용어이기 때문에 막 학생들이 막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국사는요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부담 느끼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조금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문제는 정말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 마이아 다 마스쿠스 아바스 와그다 일단 수도 이름 알아두세요 수도 이름 우 마이아 우 우 마이아 다 마스쿠스 아바스 와그다 요것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전투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 마이아는 우 마이아 왕조는 북아프리카 다 장악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했어요 이베리아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다가 카를로스 마르타라한테 지져 그게 무슨 전투입니까? 투루 뿌아띠의 전투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아바스 탈라스랑 붙었다고 그랬죠 탈 뭔가 당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티긋티긋이니까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에서 이기고 투루 뿌아띠의 전투는 우 마이아 왕조가 졌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특히 우 마이아 왕조 같은 경우는 아랍, 비아랍족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교도이지만 아랍족 속이 아닌 아랍 민족이 아닌 사람한테 대해선 되게 차별을 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요 우 마이아 왕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등장했었던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 우와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비아랍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민족적 차별을 좀 덜 해야 되겠다라고 등장한다고요 아바스 왕조가 이 두 왕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앞에 무한마드 시대도 있었고 짧았지만 정통 칼리프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스 칼리프 시대의 시작인 우 마이아 왕조와 아바스 근데 우 마이아, 아바스가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니까 요렇게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언제 끝난다고 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누구의 공격도 받아요? 셀주쿠 튀르크한테 바그다드를 점령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때를 멸망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셀주쿠 튀르크한테 무슨 칭을 준다고요? 술탄이란 칭을 준다고요 그러고 나서 13세기에 또 누가 공격해 옵니까? 몽골 제국이 공격해 오죠 최종적으로 아바스 왕조는 저기서 보이시는 751년 그러니까 8세기 중엽에 시작했다가 13세기 중엽에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몽골 제국한테 멸망한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볼게요 1번입니다 술탄이 칼리프직을 양도받았다라고 합니다 술탄이 칼리프직을 양도받았던 건 여러분 오스만입니다 술탄 칼리프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혹시 이거 누구 때였는지 기억하는 학생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셀리밀세 때요 셀리밀세 때 그래서 이때 오스만 제국 내에서 정교일치 원래는 술탄은 이슬람 세계 내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종교적인 지도자일 듯하는 칼리프직까지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교일치라고도 봅니다 셀리밀세에 나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할 인물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도 멸망시켰던 인물이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마이아 왕조 바로 앞이죠 군 관구제와 둔전병제에 실시했던 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중에서도 시기를 따져보자면 6세기 유스티니아노스 왕제가 비잔티움 제국 최전성기였었잖아요 유스티니아 황제 4후에 등장했었던 게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꾀했던 게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요 정답 4번 술탄의 취미부대인 예니체리를 편성했던 것도 역시 오스만 제국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정답 19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밑줄 친 변화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 보면 조금 낯설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꼬마 때 유스만 틀면 이분 얼굴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 사람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이다 그는 재인 중 소련의 개혁개방 당시의 러시아어로 개혁개방을 뜻하는 단어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였었어요 이 당시 꽤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 내에서 서로 폐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소련은 그렇게 안 하고 이 문을 열겠다 시장의 문을 열겠다라는 내용이죠 추진하였는데 이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정책에 의해서 몇 년 지나면서 냉전 체제가 종식됩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1990년에 독일의 통일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소련의 여러 영향력 하에 있었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든가 아니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든가 이런 연방이 90년대 초가 되면서 완전히 해체되면서 냉전의 종식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피해만 봤었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최근에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같이 만나서 평화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화면도 흔들리고 되게 이상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진짜로 통일이 내 시대 때 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뿌듯한 우리도 세계사 역사를 저는 좀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좀 더 새롭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같이 세계사 공부한 학생들이니까 특히 전 냉전의 종식 이 파트만 오면 우리나라는 아직 냉전의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종식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는 사실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볼게요 베린 장벽의 붕괴 89년도에 그렇게 됐었죠 독립국가연합의 출범 91년 92년 되면서 독립국가연합도 출범했었고요 차우세스코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독재자였었어요 차우세스코는 루마니아의 최악의 독재자였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92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체되기도 했었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냉전이 시작될 때쯤 냉전에 시작될 때쯤 당시에 공산권 국가들의 연합체가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뭐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었었던 나토라는 그런 군사적 동맹체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이거는 이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냉전 파트는요 나올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고요?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진도는 무조건 다 끝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번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죠 여러분 여름방학 제학생 학생들은 여름방학이고요 이제 우리 N수생이라든가 제수생 학생들은 이제는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사회탐구는 그냥 조금조금씩 해보시고 구경수 중심으로 하셨던 거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수능에 가까워졌던 시간 동안 수능 한 100여일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사회탐구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공부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등급 안 나옵니다 그 어떤 과목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회탐구 공부 양을 조금씩 늘려달라는 방법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수고 말하셨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수고하게 만우시고요 안녕하십니까